이거에 대해 써야 돼요. 스포츠를 새로 배우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조언을 구했는데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편지를 써야 되죠? Write an email to your friend. In your email 첫 번째가 Recommend a new sport that would be suitable for your friend to learn. 여러분 친구한테 좀 어울리는 걸 소개해 줘야죠. 친구가 키가 크다거나 아니면 조금 덩치가 있다거나 키가 작다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맞는 스포츠를 하나 골라서 선택을 해야 되고 이제 그거를 조금 설명을 해야죠. 너가 이 스포츠가 되게 잘할 것 같아. 왜냐하면 까지 여러분이 써야 돼요. 두 번째가 Explain how your friend could learn this sport 하면 이 스포츠를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설명하라고 뭐 어떤 요즘 학원도 많고 아니면 클럽도 많고 여러분이 가르쳐준다고 해도 되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벌써 조금 아이디어가 떠올라야죠. 오늘 학생들은 글대로 볼 거지만 세 번째가 Suggested you both learn this sport together. 같이 좀 배우자는 식으로 좀 제안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같이 하자라는 식의 제안하는 식의 표현을 여러분이 아는지 테스트하는 거죠. 좀 간단하게 이제 이 학생 글 덕분에 여러분이 나라면 저렇게 안 쓸 텐데 나라면 저렇게 쓸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캐치해서 약간 이제 전략적으로 답을 써야지 이게 지금 너무 대회 나가는 것처럼 긴장한 상태로 쓰는 거는 별로 좋진 않죠. 일단 학생 글을 좀 읽어보고 고쳐보라고 제가 이 앞서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충분히 설명했죠. 그냥 같이 봐버리면 저는 저대로 고치긴 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대로 좀 오류를 잡아낼 수 있는지의 여부도 체크를 못하니까 한번 여러분이 먼저 읽어보고 교재 뒤쪽 그 답안지 샘플 앤서 그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빠르게 읽어내려가면서 여기는 조금 안 읽히거나 어떤 부분은 좀 틀렸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은 이상한데 고쳐질 수는 없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건 윗줄을 긋거나 이런 식으로 좀 한번 빠르게 읽어내려가 보는 걸 추천할게요. 다 했다는 전제 하에 저는 바로 볼 거니까 제가 이제 제가 교정한 거를 공유하는 시간이잖아요. 그리고 이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혼자 글을 쓸 때 이제 유용한 현실적인 조언이랑 정보를 주는 거지 이 학생 글을 완벽하게 만들자가 아니에요. 그래서 딱 읽었을 때 I am very glad to write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저는 사실 두 문장으로 이 친구 썼지만 저는 한 문장으로 합쳤어요. 그래서 이제 제 걸 보면서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지를 공부하되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외워서 쓰면 되죠. I am very glad to be writing this letter to you because까지는 바로 여러분 답안지에 써도 되잖아요. 이 강의 끝나고 그래서 그런 식의 활용을 좀 원하는 거죠. 제 입장에서는 이건 이거대로 보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그냥 막 아무렇게나 따르게 쓰고 그거는 별로 효율적인 공부가 아니고 이런 강의를 이용할 때는 제가 주는 정보를 토대로 조금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빨리 잘 쓰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. 그래서 because까지는 사실 여러분도 충분히 쓸 수 있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외워도 별로 외운 티가 안 날 것 같고 왜 편지를 쓰는 거죠? 이 뒤에 가도 중요하죠. because I heard that you are looking for advice about a new sport to learn 이제 문제를 그냥 거의 그대로 약간 패러프레이즈 한 거고 advice는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관사를 붙일 수 없고 s도 붙일 수 없고 이런 부분은 조금 여러분이 잡아냈어야죠. 이런 걸 여러분이 고쳤어야 돼요. 지금 제가 아까 강의 시작하기 전에 듣기 전에 한번 먼저 읽어보고 고쳐보세요 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세세한 부분까지 건드리지 않아도 이거는 잡아냈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쳐보시고 바로 이어서 갑니다. 그러면 well 하면서 시작하는데 글 쓸 때 굳이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크게 틀린 건 아니에요. 그리고 I go to just 하면서 이 친구 글을 사실 읽어주고 뭐 멋있게 최선을 다해서 만점을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서 그냥 저는 제 거를 소개할 건데 여러분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난 너한테 very popular sports를 소개할 거야 which is basketball 이렇게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문장을 구성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. 그리고 all my friends are interested in this activity 또 그렇게 꼭 필요한 정보도 아니고 내 친구들이 다 이 활동에 흥미를 느끼니까 너도 하라는 식의 이유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가 나올 필요가 있다는 게 이제 조금 모범적인 방향이죠. 그냥 아무 말이나 쓰고 영어만 맞으면 그냥 놔둬도 되는데 저는 이 문장도 사실 삭제했어요. 그럼 여러분이라면 삭제를 했다고? 그럼 어떻게 썼다는 거지? 생각해 봤을 때 왜 이 편지를 받는 친구가 농구를 하면 잘할 것 같은지를 써야지 내 친구들이 다 좋아해. 너도 해봐. 그렇게 이 친구한테 맞는 조언은 아니잖아요. 아까 그 앞에 문제에서 왜 특정 스포츠가 내 친구한테 딱 적합할지를 설명하라 그랬지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쓰는 거는 조금 성의가 있다고 보긴 힘드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줄 거고 여러분이 이 부분을 가져가서 바로 여러분 답안에 반영해도 되고 아니면 저랑 유사하게 답안 작성 방향을 잡으라는 거죠. 그래서 which is 이 부분을 뺐고 여기다 그냥 바로 넣었어요. I would suggest that you try basketball 이라는 운동 이거 try 했으면 좋겠어. 왜냐하면 because this is a very popular sport in my town 이렇게 이어도 되고 아니면 거기서 문장을 끝내고 그 다음에 너가 이걸 왜 잘할 것 같은지를 소개해야 오늘 그 논제 오늘 그 문제에는 맞는 거죠. 내 생각에는 I believe that playing basketball will suit you well 너한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. 그 농구하는 거 왜 어울릴 것 같아요? 내 친구는 as you are very tall 하면 키도 크고 또 a fast runner 하면 되게 빨리 되게 너 달리기 잘하잖아. 되게 빨리 달리는 사람인가 봐요. 달릴 때 되게 잘하니까 딱 농구에 적합한 그 체격이나 뭔가 체력 조건이라서 추천한다라는 식으로 나와야지 기존의 문장처럼 그냥 친구가 다 좋아한다는 조금 고득점을 받기에는 부족한 거죠. 그래서 이런 식의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여러분 글을 쓰면 더 잘하죠. 그리고 더 영어도 늘고 시험 전략도 생기고 그리고 더 빨리 효율적으로 시험을 졸업할 수도 있을 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 강의를 이용하라는 거죠.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